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삼성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호험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상을 탔냐에 초점을 맞출 건 아니고 누가 좀 중심이 됐냐라는 것이 아무래도 궁금할 텐데요 먼저 호험상 시상식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어떤 오너 일가가 전면에 나선다거나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일단 호험상이 삼성그룹 내에서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호를 따서 이건희 회장이 직접 1990년에 제정을 했고요 1991년부터 시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시상된 수상 금액만 해도 모두 199억 원에 이르고요 인재 중심주의를 외치는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노벨상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세계적인 석학도 어떤 심사위원으로 참여가 돼서 더욱더 그 의미가 깊어졌는데요 그만큼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가 가장 대외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 공식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너 일가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는 건가요? 일단 시상식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 일정 가장 최근에 공식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의 기공식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권호연 대표이사가 전면에 좀 나섰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기본적으로 겸손한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고 일단은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제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공식 일정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호암 시상식에서도 이건희 회장은 기자들을 피해서 다른 통로로 입장을 했고요 1열에 맨 앞에 착석을 했는데 한가운데 앉지 않고 호암재단의 손병두 이사장의 가운데 중앙자리를 내준 뒤에 고건 총리와 손병두 이사장의 가운데에 착석을 했습니다 시상식 진행 과정에서도 시상이나 어떤 축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조용히 자리에서 시상되는 과정에서 박수를 치는 정도로 조용하게 시상식에 참여를 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상식 이후에도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별다른 멘트 없이 지나갔고요 이후에 수상자들과 함께 호텔실라에서 만찬이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떤 특별한 언급이나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큰 도약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 이제 수장 자리를 맡으면서 또 이슈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맡아왔었기 때문에 승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갑자기 좀 궁금해진 점이 이건희 회장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너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지금까지 일단 삼성그룹에서는 자가호흡을 하고 계시다 또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스의 야구 경기를 시청을 하고 있는 등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은 전달이 되고 또 삼성그룹의 어떤 최지성 부회장 같은 주요 인사들이 와서 보고도 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그간 계속해왔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일단 자가호흡이 가능한 외부 의료기기 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일단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의 팩트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건강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크게 위기인 상황,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발호흡이 된다는 점은 어떤 심각한 상황을 지나가서 좀 호전된 상태, 안정된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드론을 띄우든지 뭐 그래야 되겠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드론을 띄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요즘에 이런 철돌천미한 방울을 보자면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거는 팩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 이런 제1모직 합병 얘기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이나 변화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난달 15일에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두 개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취임을 했었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3개 직함 가운데 2개 직함을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룹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총괄하는 그룹의 공익과 문화사업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26일에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이 발표가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대폭 강화가 됐는데요 이 공익재단, 공익문화재단과 어떤 계열사의 합병,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 수장 자리에 오르고 또 하나의 계열사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그룹의 어떤 상징적 리더십, 또 실질적 리더십, 이 두 가지 부문을 모두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가지 부문에서 상징적, 실질적 리더십을 강화한 이재용 회장이 첫 공식 행보로서 지금 방금 화면에 보였던 호암상 시상식에서 삼성의 얼굴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구초 구조 개편 이슈들이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건가요? 상당히 서술이 다양합니다 본격화라는 얘기도 있고요 8부 등산 넘었다, 거의 방점을 찍었다, 정점을 넘어서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과 제1모직이 합병을 함으로써 전자에 대한, 주력 계열사인 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과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대폭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숨가쁘게 거쳐왔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윤곽이 다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되어왔었는데요 그 시작은 지난 2013년 하반기였었죠 제1모직의 어떤 패션 부문을 구 에버랜드 쪽에 양도를 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비록 중간에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통합 작업이 좀 어그러지면서 하나의 옥의 티로 남긴 했지만 그간에 굉장히 많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정점을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이라는 거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어떤 마무리가 된 차원이고요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이 계열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하나의 과제 마지막 과제 정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어느덧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단순화됐습니다 어떤 통합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까지 조금씩 이제 단순화가 되면서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는 쉽게 될 것 같은데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SDS 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삼성 SDS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이렇게 또 합쳐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많은 언론사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삼성 SDS에 워낙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분이 활용이 돼야 합니다 전자에 대한 지분을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삼성 SDS와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든 합병을 통해서 어떤 지분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활용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일단 그 설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어떤 통합작업, 합병작업을 돌이켜보면 제1모직이 거대한 공룡인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산이 모직을 합병한 게 아니라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은 작은 회사인 제1모직이 큰 회사인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는데 SDS와 전자의 합병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작은 SDS를 흡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SDS가 일단 덩치를 키운 뒤에 중장기적으로 합병이 진행될 거라는 어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불과 4월에 삼성 SDS가 발표한 발전 전략이 오는 2020년까지 매출을 2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매출이 한 8조 원대에 불과하니까 불과 한 5년 정도 만에 2배 이상으로 매출을 성장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삼성 SDS가 그런 미래 전략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자가 SDS를 흡수합병해 버린다 이것도 사실 좀 그림이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SDS의 어떤 발전 과정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SDS의 발전 과정이 선행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SDS가 전자로 흡수합병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한 2%포인트 전자에 대한 지분은 한 2%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유의미한 어떤 지분율 상승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지분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재계의 관측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그룹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도 삼성전자와 삼성 SDS 이런 합병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삼성 생명이 혹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게 되면 또 여기서 지분 관계의 어떤 영향력인 부분에서 좀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삼성전자와 삼성 SDS 간의 합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계속 아마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작업이든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좋은 상태로 밝혀졌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SDS의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미 정점 반환점을 넘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편 작업에서는 정말 7부,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정도는 현재 부관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